이번 시간에 우리 접근제어를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각각의 글마다 그 글을 쓴 사용자가 그 글에 대한 수정, 삭제, 또 이런 권한들 이런 권한을 갖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기에서 글을 썼을 때 이제 우리는 글을 이전에는 데이터 디렉토리에다 파일로 이렇게 단순하게 저장을 했는데 noDB를 이용해서 db.json에다가 topics라고 하는 property에다가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봅시다 우선 어디를 봐야 되죠? 할 일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작업이 아님에도 라우치에서 topic.js를 일단 열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create-process에서 생성이 될 때 이 사람이 일단은 owner, 즉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체크하는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fs-write 파일 이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을 이제 우리가 rawdb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rawdb를 또 가져와야겠죠 db는 require 그린 밑에 db 이렇게 해서 가져왔죠 그 다음에 db.js에다가 default property로 우리가 topics라고 하는 것을 배열로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db.json을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topics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topic.js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create-process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바꿔줄 거냐 db의 get 뭘 가져와요? topics를 가져올고 그리고 push 뭘 push해요? id는 id는 음... 우리가 short id를 가져올 거죠 short id는 require short id의 값을 이용해서 topic의 id 값을 generate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title은 title description은 description 그리고 중요한 거 user id는 request user id 이렇게 하고서 얘를 .write를 시켜주고 동기적인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response, redirect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title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id 값으로 가야 되니까 id 값은 변수화를 시키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id가 되고 여기도 id가 되는 것이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음... 음... 뭘... 디... 유저 뭘... 점, 점, 점 흐... submit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id 생성됐고 title, description, user id 까지 일단 됐어요 여기 있는 user id가 이 user id랑 같죠? 근데 뭔가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뭐가 또 잘못인지 한번 볼까요? no search file or directory 아, 우리가 지금 topic page의 상세 보기로 왔는데 저런 파일은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죠 page의 id 값을 받는 이 부분 여기에서 read 파일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걸로 교체해야겠네요 자, 일단 db get topics 그 다음 find 뭘로 find를 해요? id 값이 뭐냐로 id 값은 request의 params의 page id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온 topic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드 중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와 여기 요만큼이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여기다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선택하면 얘랑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누군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요만큼과 요만큼을 도려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또 일단은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만큼 요거 있죠? 끝난 요기 요거 지우고 이 앞에 부분 지우고 아이고 힘들다 힘드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부분은 뭘로 바꾸면 돼요? topic의 title로 바꾸고요 그럼 sanitize를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description도 topic의 description 여기도 우리 그냥 topic의 title로 해서 일관성을 줍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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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해봅시다 자,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멀티 유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요 끝에다가 누가 썼는지도 좀 쓰고 싶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user를 우리가 가져와야겠죠 db.get 어디서? users에서 find를 통해서 id는 topic의 user underbar id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value 이렇게 하고 그렇게 user를 가져온 다음에 물론 여러분 여기서 꼼꼼하게 실제는 유저가 있냐 없냐 topic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예외 처리를 해야겠죠? 우리는 교육용 수업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합니다 라고 변명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요 끝에다가 음... 저는 요렇게 줄바꿈을 해서 p 태그 by user display name 요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나오고요 어... 자, 로그아웃하고 우리 새로운 사용자 하나 추가해 볼까요? 8888 해갖고 이 사람은 e-go-pal resist e-go-pal이란 사람이고 create 음... o-os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e-go-pal e-single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